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노입자가 이렇게 빛과 상호작용을 해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산란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원자 한계 모습인데요. 원자는 이렇게 가운데 원자핵과 원자핵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. 여기서 전자는 이 원자핵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. 이렇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에너지의 레벨을 상태, 스테이트라고 합니다. 결국 이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들은 에너지 레벨이 낮은 안정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라고 할 수 있고요. 원자핵에서 먼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